이제 아라곤 왕국의 전설이 깃든 알케사르를 떠나 바스크인들의 땅 베르메오로 갑니다. 바스크 지방은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간직한 스페인 속의 섬 같은 곳이죠. 대서양을 바라보는 곳에 육지와 연결된 작은 섬이 있습니다. 오직 걸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온 곳은 바스크 지역에 있는 산후안 요세라는 곳이에요. 원래 이 요세라는 말이 따로 있는데 제가 읽기가 참 어려워서 스페인하고는 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로는 가스티아라는 뜻이에요. 언뜻 바다 위에 세운 성체처럼 보입니다. 바스크어로 바위성이라는 뜻의 가스텔루 가치. 230개가 넘는 계단을 올라가면 바위섬 정상에 도착하는데요. 여기도 진짜 사람들이 고족 단위로도 많이 찾아온 것 같아요. 올라와. 올라와. 직선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지그지그로 길이나 있어 30분이나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오길 잘했어요. 지금 이쪽은 우리가 스페인 생각한 보통 지중해 쪽을 생각하는데 스페인 북부는 이렇게 대서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거든요. 한가운데 꼭 제가 서 있는 느낌. 대서양이 흘러드는 비스케이만. 그 아름다운 바다 위에 바위섬이 있습니다. 마치 전망대처럼 주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바위섬 정상의 산후환교회. 요새이자 성소였던 곳입니다. 이곳에 온 여행자라면 누구나 교회종을 울리고 갑니다. 그것도 세 번. 횟수가 중요한데요. 전원의 산후환경은 손이 없어서 아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어부들이 고기 잡기 전 행운을 빌려왔던 곳 세상 풍파에 치고 우리 인생도 잘 순항할 수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대서양 연안의 대표적인 항구도시 베르메오 15세기 바스크 지방의 수도 역할을 할 만큼 번창했던 도시죠 저는 지금 빌바오 인근에 베르메오라는 아주 작은 어촌마을에 도착했는데요 딱 오는 순간 너무 예쁘다 이런 느낌이 먼저 왔어요 스페인 북쪽 해안은 산세바스찬부터 갈리시아까지 계속 바다를 끼고 있는데 그래서 해산물도 굉장히 맛있고 풍부하고 또 이런 예쁜 어촌마을들이 아주 질비해 있습니다 스페인 여행하면 세비아나 그라나다 같은 남부도시를 떠올리지만 북부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바스크는 해산물이 풍부해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스페인 여행은 정말 많아요 지금 물 이렇게 잡아오셨나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무엇이 도착했어요? 볼펄과 칼라마스를 볼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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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마스 아주 큰 이란데요? 기후 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고기잡이가 예전만 못하답니다. 여기 지금 가죽식 고기들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안녕!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좋은 분들 덕분에 낚싯배에 올랐는데요. 바스크 조개의 이름에서 따온 비스케이만. 여기서 잡은 청어와 대구가 그렇게 맛있다는군요. 바람이 많이 불고 소나기도 자주 내리는 곳인데요. 오늘은 웬일로 바다가 잔잔합니다. 저희도 낚시를 시작하는데요. 뭐라도 걸려야 오늘 저녁거리가 될 텐데요. 아이도 낚시를 할 줄 아네요. 바다가 놀이터인 셈이죠. 낚시 경력만 40년이 넘는 분입니다. 오징어를 낚으셨네요. 아, 이 연료는 역시... 용감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바스크 조.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넘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2개 더 2개 더 2개 더 2개 더 역시 조심자의 행운이 이 대서양에서 깨비에 이게 웬일입니까 낚싯대를 던지는 족족 물고기가 올라오네요 아유 미안한데 나만 잡아서 좋은 pescador 네, 좋은 pescador 네, 색이 너무 예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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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솔직히 못 잡을 줄 알았어요 이 넓은 대서양에서 이 쟁쟁한 분들 옆에서 내가 뭘 잡겠나 그랬는데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은 격입니다 괜히 죄송한 거 있죠 드디어 실력 발휘하시네요 두 마리가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물고기와 씨름한 지 두어 시간 어느새 배가 고픈데요 오늘 한 끼 먹을 정도는 그래도 충분히 된다고 만족은 못하나 봐요 낯선 이방인에게도 넉넉히 내어준 바다 마음은 이미 만선입니다 아, 여기 가사? 가사, 여기 아, 네 여기 pescador을 만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밖에서는 되게 어두운데 지금 너무 예뻐요 이건 초코? 우와 이건 초코? 네, 아, 이건... 네, 치멘에아 치멘에아? 보기만 해도 따뜻한 병난로입니다 풀무질이 정겹네요 피레네 산맥에 양치기들이 쓰던 모자라고 합니다 아, 이게 차펠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군인들도 쓰고 멋으로도 쓰는 베레모가 바로 이곳에서 유래된 거라고 해요 19세기 초 바스크 지방과 가까운 프랑스 남부의 회사가 이 모자를 대량 생산하면서 유명해졌다죠 유럽의 부엌이라고 불리는 스페인 재료가 신선하고 음식도 맛있죠 벽난로가 이렇게 쓰이네요 됐다 솜 그리고 칼옵ilar 조금 칼옵ilar 네, 네 아주 잘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소리만 들어도 침이 고입니다 요? 잘 녹아주세요 네, 엄청 맛있攻 화덕에 구워 기름이 쏙 빠진 생선구이 맛 좀 볼까요? 으음 쫌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 너! 너는 감독님! 네, 네. 그가, 그가! 정말. 진짜 만난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낚시 하나로 이렇게 친구가 됐어요. 북쪽 사람들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금 무뚝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이렇게 친구가 되면 정말 끝까지 친구가 되는 아주 끈끈한 정이 있어요. 피레네 산맥에서 시작해 대서양으로 끝난 여행. 사냥꾼들과 바다사나이까지 만났죠. 천의 얼굴을 가진 스페인.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3. 지금껏. 시리공. 시리공. 성성땀. 우리 김정은도. 원래 할 거 없을까? 오, 뜨거워, 뜨거워 와, 완전히 그 올리브 피 아멘 아멘